자, 강진아미드포터입니다. 백천사 특지 약천사 기도를 드렸고요. 저 금동대불안님한테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신도들이 지금 수원성치 비난인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차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이건 멋있네요. 맞아, 맞아, 맞아. 오, 부처님. 우리 부처님. 오, 이렇게 사방으로 다 불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말씀해 보세요. 오, 참. 백전 받으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절타가 통전이네요. 예, 기가 막 들어온 것 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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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요. 예. 소원성치 비난인다고. 자, 여기도 이제 불쌍히. 아, 누워있는 부처님이군요. 누워있는 부처님. 아, 참. 부처님이 누워계세요. 아, 소원성치 비난이다. 수리수리 마수리. 아, 소원혜인다. 도와주십쇼, 나무가 좀 보셨 나무가 좀 보셨 이쪽은, 여긴 또 금동백으로 있고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아재아재 바라재 아재아재 바라세 오마니 밥매움 흐흐흐흐흐흐 소원정치 비난이다 물인가요? 마수리 맛있겠는데요? 먹어볼께요 이 밑에 내려가면 소가 목탁을 친댑니다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약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음